대전 중구는 지난 15일 제8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앞두고 문중도우미로 지정된 직원 2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도우미의 역할 및 임무 전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2년 연속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효문화 뿌리축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다양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. 박용갑 청장은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2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매우 컸다며 문중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전국의 많은 문중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.